오늘 저는 이 시간에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말씀이 요 근래에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왜 바울은 아소까지 홀로 걸어갔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제가 가능한 짧게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제목을 좀 길게 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아소라는 이 지명까지 왜 홀로 걸어갔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성교여행을 여러 번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1차 성교여행과 2차 성교여행과 3차 성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바울이 어떤 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적어놓은 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절이 무슨 성경절이냐면 사도행전 20장 13절이에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까지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는 이 정말 짧은 성경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절은 자칫 잘못하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성경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절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성교여행을 한 이 성경구절의 배경이 되는 3차 성교여행의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 바울이 안디오 이방인의 어머니 교회였던 안디오 교회를 출발하여서 1차 성교여행이었던 이 터키 지방 오늘날 이 터키 지방인 이 갈라디아 지방을 풀어본 후에 2차 성교여행 때 가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를 2차 성교여행 때는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바로 이제 유럽으로 갔잖아요. 빌리포 교회를 갔는데 그 2차 성교여행은 가보지 못했던 그 성교지인 에베소를 3차 성교여행 때 가게 됩니다. 여기서 몇 년을 머물냐면 3년을 머물러요. 3년을 머물면서 이 회당과 드러나 서운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파에 기초석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요원이 방모습이 갇혀 있을 때에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게 되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쓴 그 일곱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초를 넣었던 그 시간이 바울이 3차 성교여행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하고 난 다음에 2차 성교지였던 유럽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빌리포 지역과 그 다음에 데살로네 지역과 베레아 지역과 고린도 지역까지 이제 2차 성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를 둘러보면서 또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제 바울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의 오순절이란 유대명절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구제연금으로 모아둔 그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는 어떤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체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수수란 소식들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지 않느냐고 어디로 갔냐면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베레와와 데살로니와 빌리포 지역을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이제 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바울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드로아 지방까지 왔어요. 드로아 지방까지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이런 과정 속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울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냐면은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점점점 많이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찹찹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넘어갈 때에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딱 한 절 이 사도행전의 입장 13절의 이 성경 9절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여기서 우리가 알라시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는 자기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럼 우리는 누구냐? 누가를 포함한 바울이 성교여행을 할 때 혼자 성교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성교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우리라는 것은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성교팀을 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그런데 바울은 뭐냐?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해서 배를 타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위에 드로아가 있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밑에 아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이동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은 성도 팀들은 배를 타고 아소까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바울은 배를 타고 성도 팀들과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고 이 산의 길 여기가 지금 이 도시가 아소라는 항구도시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오늘날 현대에 존재하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의 한 장면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소로 가지 아니하고 걸어서 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왜 사도인의 20장 13절에 분명히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걸어서 헤어졌다가 아소에서 합류하여서 같이 예루살렘에 가느라고 했을까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 여행을 할 때 같이 움직이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죠? 서로 의지도 되고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걸어가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편하냐면 당연히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구태여 굳이 걸어서 아소까지 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문언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 바울 당시에는 육로를 통하여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홀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자살 행위와도 같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고대문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짧은 거리도 아닙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보통 56km 정도 되는데 오늘날 이 지역에 성교여행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어떤 여행 패키지가 있냐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었던 것을 직접 체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을 계획이 잡냐면 4일 4일 동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여행 패키지가 오늘날 실제로 이 지역에 가면 성교여행 코스가 하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걸어서 갈 때는 2,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바울이 며칠이 걸려가지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거리가 짧은 글이도 아니고 그리고 편안한 길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쉽지 않게 어렵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바울은 아주 체력적으로 왕성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밤늦게까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성교형이 끝날 때였기 때문에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고령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휴식을 취하면 좋을 텐데 바울이 구태여 구태여 정말 그 일행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왜 굳이 도보로 걸어서 혼자 여행길을 택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냥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인장 37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여행을 계속해야 할 배가 추랑함으로 형제들은 급히 배에 올랐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자신은 누구나 바울은 드로아와 아소 사이에 가까운 흉료를 택하였고 아소에서 그의 동료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리하여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 명상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관련된 어려움과 위험들 그리고 그와 그의 사업에 대한 그곳 교회의 태도 또한 다른 비방에서의 교회들의 상태와 보금사업에 대한 관심 등 이런 것들이 그가 진지하게 근심스럽게 생각하는 주제였고 그는 하나님께 능력과 지도를 강구하기 위하여 이 특별한 기회를 이용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인지를 직감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모든 성교행을 마칭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자신도 그것을 각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계측한 교회들의 정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두고 떠나는 이 전도자 바울의 마음은 또한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그리고 남겨둔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염려 또 이런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이제 이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억눌러는 이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피곤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일을 할지라도 편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홀로 걸어서 이 아소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대략 2, 3일이 걸려서 바울은 이 2, 3일 동안 들어와서 아소까지 가는 길에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런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토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이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이 주는 정말 영감의 위로와 그리고 하늘이 주는 정말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아소까지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순간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아서 택한 것이 뭐냐면은 아소까지 걸어서 홀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위에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 길을 홀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간 동안 이삼일에 난 이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바울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에 대한 재확신을 가질 것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왔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2, 3일이라는 시간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었고 그로말미야마 그 이후에 바울이 이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으로 당당할 수 있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시간이 가끔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재정리하고 재점검해야 될 때가 있을 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책법이 같은 삶을 중단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확신과 사명을 부여받는 경험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결혼하기 전에 홀로 신앙할 때는 신앙할 때 그 20대 때 유독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친구들이 저를 그때 저는 20대 때 친구들이 저를 그냥 말없이 인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목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졌습니다. 그때 제가 20대 때 제가 저에는 참 신앙을 특이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를 말은 못했지만 참 이상한 친구라고 저를 바라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목회를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저와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그 친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홀로 신앙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런 이 바울이 정말 홀로 걸었던 여기에서 힘을 얻은 것처럼 저의 신앙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리고 막힌 다음을 열 수 있는 비결은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바울이 이사미를 홀로 걸어간 이 시간이 막힌 다음을 열 수 있고 그리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그 파워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낸 것과 보내지 않은 것의 차이쯤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을 그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이 바울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문 받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그늘 그가 저주하여 명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니 고탁이 울드라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이 통곡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상들과 장로들과 또 그들에 의해 잡혀가지고 이 대제사상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자기의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닭이 울자 그 죄책감에 눌려서 우리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기록이 적혀있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정말 사랑했어요. 물론 자기 방치였긴 했지만 이 베드로가 모두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줄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가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착과 그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늘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귀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어 그런 의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놀래가 도망가긴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을 잡히던 곳을 다시 찾아옵니다. 도망을 갔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염려와 사랑 때문에 되돌아와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베드로는 이 순간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이랄지라도 그런 예수님을 사랑했고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드로는 왜 그러면 예수님을 이 순간에 부인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어떤 시간을 가지지 않았냐 하면 베드로가 그 어떤 시간을 가지지 않았냐 하면 바울이 가졌던 2, 3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 하늘의 힘을 구하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애착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의리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시험을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고 차라리 오히려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 문제를 기도와 강구로 맡기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기에게 닥친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닫힌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꼬인 실타래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상처받은 영혼을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아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의리가 넘치고 용기가 넘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누구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았기 때문에 이 정말로 어추구니 없이 이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마치 엘리아처럼 우리가 엘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850명이 이방인 선자와 싸워서 당당히 이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아입니다. 그런 엘리아가 엘리아가 이세별이 전해준 단 한마디에 혼비백산하여서 밤새도록 도망친 이 엘리아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서 보이겠지만 답답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바울처럼 2, 3일 동안 홀로 하나님과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방식대로 해결한다면 그거 역시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도록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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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러 놓은 최악의 상황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도 말고 앞서가지도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도 말고 모세의 겉면처럼 모세가 뭐라고 겉면합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 너희의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했습니다. 그 모세의 겉면처럼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저런 성경을 볼 때에 제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나의 일을 하지 아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컴플레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몫을 해야 되냐 나의 할 일은 무엇이냐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이 내 일이에요. 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드리고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내 몫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설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꼬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하고 난 다음에 바세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임신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문제예요. 이 바세바가 처녀가 아니고 자기 부인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신하 내가 신임하는 신하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했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문제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우리아를 죽입니다. 죽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다윗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다윗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문제가 꼬이죠. 더 꼬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바울은 십계명 중에서 네 개를 범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가늠한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다른 정말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문제는 악화되었고 더 안 좋아진 것입니다. 마침내 그 아이가 죽는 데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바세바가 가늠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지만 나단선자를 통하여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록 최악의 상황이었긴 했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한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오점입니다. 다윗의 삶의 캐릭터를 바꾸는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의 성량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바세바 사건입니다. 용기백백하고 아주 진취적인 이 다윗의 모습에서 바세바 사건 이외에는 굉장히 우물쭈물하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단호하지 못하는 이 다윗의 모습 바뀌어요. 그 결정적인 중간 사건이 이 바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오점이 이 바세바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빨리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드리는 말미암아 더 문제가 되었고 그러면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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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드림으로 다윗은 용서받고 구원의 대열에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하게 하나님께 해결하게 이 문제를 드리는 것이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제 세상에 계집종이 자꾸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가 예수님의 제자지 너도 같은 편이지 라고 말하면서 이 베드로를 아마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것을 알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타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시험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스만의 동선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너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동선에 갈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원을 데리고 가까이 데려가시면서 베드로에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스만을 하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을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배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라 여기서 졸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을 아시고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하늘의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요청을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구르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쳐야 했던 구르네 시몬처럼 베드로가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잤어요. 잤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 결과가 제사장의 뜰에서 이 유혹이 왔을 때에 베드로는 하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얼토당토 아니하게 얼토당토 아니하게 그 계집종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에 간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 그 앞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힘이었냐면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가라지니는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이 순간에는 이 순간에는 자신의 힘으로 그 제사장의 뜰에서 이 자기 남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겨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우리가 큰 시련 앞에 큰 전쟁터 앞에 큰 닫힌 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그 문제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묵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시험받는 장소에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폭도들이 잡혔을 때 11명의 제사장에 다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두 제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이에요.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도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불렸던 그 시간에 했는데 그들이 다 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세배대의 두 아들 두 아들은 야고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 그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다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런 유혹이 와서 넘어졌는데 누구는 요한은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에 넘어졌다는 것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 차이점은 뭘까? 둘 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둘 다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요한은 요한은 제사장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던 제사장 뜰에 갔을 때에 요한은 제사장 집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지금 이 그림에 보면 그림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뭉칵해 서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헤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멀찍히 그런데 요한은 가까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히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혔고 제자임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누구는 베드로는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처럼 했지만 바깥에서는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요한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나는 철저한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임을 신앙인임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점은 이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 외에는 한 사람은 가까이 한 사람은 멀찍이 이것 밖에는 성경에 대해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의 장소에 노출되었고 어김없이 요한에 넘어갔고 그런데 요한은 요한의 장소에 있었지만 요한의 장소에 노출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요한에게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으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똘똘 뭉쳐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어떠한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학생 때 우리가 한국에 보통 있으면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36중고등학교를 나오든지 아니면 일반 학교를 나오든지 상관없이 하고 대학을 들어가거나 사회에 나가게 되면 가장 큰 당장 직면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술 문제와 안실 문제예요. 술 문제 안실 문제 제가 90년도에 대학을 다녔을 때는 이 대학문화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대학에 들어가면 이 술 문제가 술 문화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요즘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 들어가게 되면 이 술 문제와 안실 문제가 정말로 아주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4년 내내 아니 직장생활 하고 그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안실 문제와 이 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일반 대학을 마치고 액트 간사를 한 5년 정도 했는데요. 대학생 선교회 간사를 5년 동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을 신입생 대학하기 전에 보통 3월달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3월달에 입학하기 전에 2월달에 학교에서 예비 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재림 대학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신입생 수련회를 합니다. 합회별로 합회별로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교육을 해요.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성경공부가 여러 가지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재림성도로서 재림청년으로서 우리가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그때 다루는 것이 이 술 문제와 안실 문제를 가르칩니다. 선배들이 노하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대학에 가게 되면 시임생 수련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환영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술자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모임 첫 번째 모임 때 내가 재림성도라는 것을 밝히고 술을 거절을 하고 안실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선배들이나 선배들이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해요. 술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나 처음에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조금 이 선배들이 이상하게 보다가 얘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모임에서 그냥 흐지부지 자신의 신앙인의 색채를 밝히지 않냐고 그냥 먹는 신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자를 먹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모임 세 번째 모임에 가면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동기들이 너는 지난번에 마셨는데 왜 이불에 못 마시냐 하면서 강요를 더 심하게 합니다. 유혹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단호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힘든데 나머지 4년 동안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르쳐요. 첫 번째 모임 때 내가 신앙이로서 어떻게 철저하게 밝히는 건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고 쟤는 원래 저런 애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년 동안 내가 신앙이로서의 모습이 어그러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임에 가면 제 교수님이 교수님이 제 술상무였어요. 술상무가 뭔지 아시죠? 제 대신 모든 술은 그분이 다 마시는 우리 교수님이 다 마셨습니다. 제 술상무. 그래서 교수님 옆에 항상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안식일 날 대학문화의 또 다른 문화의 MT잖아요. MT. MT는 항상 안식일에 끼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안 가요. 가지 않죠. 안식일에 끼지 않은 학교 행사에는 다 안식일 문제가 걸리는 거에는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안식일에 끼어서 가려고 하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안 가니까 날짜를 바꿨습니다. 주중으로. 그래서 졸업여행도 갔다 왔어요. 그런 경험들을 저도 우리 선배들한테 배웠고 그리고 저는 그걸 실천을 했고 그리고 저희 후배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사회에 속해 있을 때 내가 철저하게 요원처럼 예수님 가까이 정확한 기독교인의 신앙인의 색채를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많은 유혹을 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말찍이 서서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헷갈리하거나 가끔씩 가르게 되면 유혹의 장소에 어김없이 노출이 되고 오히려 강하게 나의 신앙인의 색채를 드러낸 것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서 준비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요원처럼 요원처럼 정말 가까이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색채를 드러내므로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서 면제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이 이삼일을 걸어서 가는 수고를 할지라도 홀로 하나님과의 기쁜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개세만의 동산에서 졸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이 우리 앞에 문이 닫혔을 때 앞이 막혔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분리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삶이 하나님과 특별한 이 바울의 경험처럼 이런 시간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언제나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바울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아버지요 우리도 이러한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고 결코 섣불리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사 최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복된 안식일에 기여가에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8일이 지나면 이제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한 시간까지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후회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지나가는 해 또 다시 오는 해를 잘 보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고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주의 은혜 아래 잘 지내다가 주의하고 복된 안식을 시작하는 이 저녁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파교회와 노스베이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두 교회가 서로 합해 협력하여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상처받은 이들이 와서 쉼을 얻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매해 맞이하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축하하고 기뻐하며 잔치들을 벌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예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주실 주의 종류에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하고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그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진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라서 여기저기에서 크리스마스와 또 연말과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에 하나에서 마음이 많이 분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음악회랑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 되면은 다 우리가 모두 포커스를 예수님의 탄생에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랍니다.